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포처광입니다. 사실 이 밀립서리판이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약간 모자란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상한 주장들이 약간 전염병처럼 퍼진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부터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그런 주장들은 밀덕계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긴 했지만 정상적인 밀덕분들한테 진압당해가지고 사그라드는 그런 주장들이니까 여러분 모든 밀덕들이 다 저렇다라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 중에서 가장 쇼킹한 것 10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탑10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이스라엘을 정벌하자는 주장입니다. 대체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주변 아나쿠가들에 신공해가지고 되게 막 휘박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휘박하는 거를 두고 볼 수만 없다고 하면서 참전을 주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거든.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의 여러 학살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문매를 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국이 이스라엘에 신공하자는 주장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야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점점 정벌 논자들은 공지에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건 나쁜 거죠. 근데 우리랑 싸울 이유도 없고 심지어 우리랑 이스라엘은 약간 동병상련의 처지라가지고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거든. 게다가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이스라엘 근행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F-15 16한테 그냥 개뚜들겨 쳐맞고 주장당하는 미래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벌을 하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는 이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은 가스실로 보내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결국 팔레스타인은 핑계였을 뿐이고 이들은 그냥 평범한 네오닥지였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주장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9위는 비젤장갑차 도입소동입니다. 여러 민덕들이 조직적으로 비젤장갑차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비젤장갑차는 4톤짜리 조그마한 공수장갑차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장갑 수준은 딱 소총탄 막을 정도였고요. 뭐 공수보대 줄 목적으로 도입하자고 했으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젤장갑차는 IPG7도 방어하신다고! 일단 비젤이 IPG를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소총탄만 간신히 막을 수 있는 장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IPG를 막냐. 그래서 이 점을 지정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총탄이나 소총탄에는 뚫려도 IPG는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IPG는 화학에너지를 통해서 적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물리법칙 제정리급의 충격적인 주장을 해서 모두의 할 말을 이렇게 만들었죠. IPG가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메탈젤트를 만들어가지고 적의 장갑을 뚫는 거지 화학에너지만으로 적을 공격한다는 무슨 네이팜탄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나면 IPG도 막는 치아전차를 지급해줘야겠네요. 8위는 전함을 건조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함은 대한미사일에도 관통당하지 않고 화력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므로 다시 전함을 건조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사실 뭐 그런 건 다 핑계고 그냥 멋있어서 건조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전함이라는 무기체계가 60년 전에 이미 사장된 무기체계예요. 90년대까지 운영되던 아이오아급 전함도 미국이 그냥 화력 지원한 목적으로 잠깐 잠깐 들여다 섰을 뿐이지 이거는 뭐 주력함으로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함이 대한미사일에 경파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말인 게 마하 3으로 날라오는 마하 3이면은 포탄의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이런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전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하면 그대로 뚫린다는 거죠. 팝업 기동으로 전함의 상파를 뚫린다고 해도 속발력으로 인해서 구조 자체가 분비하면서 장갑재가 무너집니다. 뚫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전함의 중포 사거리가 40km니까 충분히 대한미사일에 회적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 비교 대상으로 가지고 나온 거는 1960년대에 나온 스틱스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파거리 40km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대한미사일이 파거리가 100km가 넘어간다는 점에서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죠. 심지어 한 포의 명중들은 스틱스보다 9위입니다. 7위는 특전사에게 우지를 지급하자는 거였습니다. 왜 우지를 굳이 지급하자는 거였을까요? 이유는 놀랍게도 특전사는 정신력이 강력하니까 바랫과 같은 비겁한 무기를 쓰면 안 되고 우지를 이용해서 정신력으로 1km밖에 있는 적을 맞춰야 되냐는 대체 무슨 마약을 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장 9mm 권총탄으로는 100m만 넘어가도 명중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권총탄으로 초장거리 저격에 성공한 사례는 최대 500m였습니다. 핀란드의 시모하이아가 세운 기록인데 이마저도 공인 기록이 아니라 비공식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밀덕들이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들은 태평전 전쟁에서 일본군이 정신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이겼다라는 근거를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태평전 전쟁에서 일본은 미국한테 졌습니다. 역사회복하지 마세요. 6위는 F-22 대신에 YF-23을 사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국이 F-21을 안 판다고 해도 경합에서 떨어진 YF-23을 팔까? YF-23은 비록 F-22랑 경쟁에서 떨어진 기종이긴 한데 YF-23의 속도와 저피탐성 관련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기밀 정보로 분류가 돼가지고 외부에 안 하겠을 정도로 일부 성능은 F-22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어마어마한 기종입니다. 이것도. 이런 걸 함부로 한국한테 팔겠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반박당하자 미국에게서 YF-23의 기술을 훔쳐 보자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외교 분쟁 하나 크게 한번 터뜨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한테 기술을 이전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5위는 폭풍호 전차를 도입하자입니다. 폭풍호 전차가 배치 지연이 되고 또 M48 전차가 노후화가 되니까 남북관계도 개선할 겸 북한에 폭풍호 전차를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115mm 포탄은 어디서 구할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들이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대공기능조차도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두 발 전차 위에다가 달아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효율상 좋지도 않아요. 전체가 백화점 차량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전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들이 공화국이 위대한 기술력을 만든 라고 주장하자 이들이 그냥 평범한 종북주의자였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주장이 굳히게 됩니다. 4위는 상선을 이용한 상륙으로 일본을 점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계 1위를 찍고 있었을 때 그때 상선들을 동원해가지고 60만 대군을 전부 일본으로 폭탄 드랍하자는 주장이었어요. 일단 상선은 접안시설이 필요합니다. 상선선이 아니니까 월딩 컴플렉트에서 나온 것처럼 선발대가 기습당력에 성공한다고 쳐도 해상자위대가 한국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나머지 건너오는 상선들을 전부 다 격침시키면 그냥 해상자위대한테 해상글로드 유즈맵 시켜주는 꼬라지밖에 안 돼요. 60만 대군 전부 다 수작 확정이죠. 이들은 추가적으로 한국에 2천만 명이나 되는 남성들을 전부 다 무장시켜가지고 미국을 신공하자는 주장까지 함으로써 뇌절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3위는 주하르노군을 주둔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육군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핵도 굉장히 많으니까 미군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때 나한테 러시아군이 미군보다 쎄다고 그 빠락빠락 우겨대던 밀덕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들한테 러시아군은 경제가 이미 망한 상태라가지고 어디 들어가도 안 될 거야 라고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세계 최강이라는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던 그 밀덕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쏙 들어갔거든요. 참 미생의 실전임이 X잖아. 2위는 군복무를 10년 동안 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북한군은 군대를 10년씩이나 갔다 오니까 숙련도도 뛰어나고 정신력도 강하고 또 전투력도 강하니까 우리도 군대를 10년씩 보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서 결혼한 나이에 군대 전역하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30대 후반에 취업하고 40대 결혼을 한다니 나라 망하라는 거지. 더군다나 경제까지 파탄이 나요. 아니 한창 이래야 될 청년들이 죄다 군대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군대는 무슨 공장이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군대라는 조직은 무언가 생산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소비만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군대에 너무나도 몰빵을 했고 공공기간도 길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주장처럼 진짜로 우리나라가 군대를 10년씩 가게 되면 우린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종북주의자들한테 나왔을 법한 그런 주장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극우 밀덕 진영에서 한 주장입니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하죠. 대망의 1위 1위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주장입니다. 1위는 여성들을 2년간 종군 위안부로서 복무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돌아버리 주장을 했을까요? 밀덕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밀덕게는 피라미드 형태로 5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가장 위층은 더거벨치 당연히 더거벨치가 최고지.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군사평론이나 분석이 가능한 하드밀덕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자기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영유하는 평민 그 아래층에는 입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심의층으로 내려가 보면 불가축 천민들이 있어요. 바로 밀스 포거라는 계층입니다. 뭐 가국충이나 모의점너 이런 항마력 달려가지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오는 그런 불가축 천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에는 당연히 사회에서 찐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찐따가 이성에게 환영받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들 중에 일부는 여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네가 놀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그냥 피해덕 되면서 끝났으면 이걸 우리가 알 일이 없었지. 근데 얘네가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이거를 북미청원 게시판에다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솔직히 이런 반의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미래의 강력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살을 하던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던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뭐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그런 주장들이라가지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지셨을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근데 밀리터리계에는 그 미끄라지가 조금 과다 증식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밀터케이스만은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탄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척왕 채널에 시그니처 구호 한번 외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덕이 아니다!